여러분! 여러분! 여기 한번만 주목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감당은 모든 고객들을 사용합니다! 예, 많이 먹겠습니다! 엄청난 열기! 야, 감당은 어디로?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활착해서 처음 봤을때는.. 처음 본인이랄까? 안녕! 오메니에드! 저희는 OMG의 스페셜 오류에 대해 감사합니다. 카메라 대기찬에 여러분께 얼굴을 시켜야겠다! 앞전이 계셨던 분이요. 음악을, 이 음악을 이제 간단하시는데 머리를 동그라를 다 안 하고 눌리고 있고 동그라면 머리 추적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좀 눌러줘. 유진스가 내 옆에 있어. 여기서 여기. 유진스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같이 안무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헤드베이 해주면서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가슴 없다. 노래 단계로 처음 써봤어요. 아이스클뮤직 앱이 있으시면 안드로이드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워로워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멈춰지고 저희 화면을 바라봐도 돼요. 점점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걸 보이시죠? 자, 애플 장치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애플스토어 애플 강남에서 오늘 이렇게 먼저 좀 체험을 해봤는데 잘해놨어요. 잘해놨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바로 아이폰 이렇게 쫙 있는데 나랑 노랑 시즌이기 때문에 노랑 아이폰이 이렇게 딱 있는데 애플워치 울트라. 지금 이 조합을 제가 쓰고 있는데 다 만족스러운데 새로운 컬러 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참 아쉬운데 이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쫙 해놨네요. 맨 끝에는 여기 애플워치 스튜디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스튜디오 존이 끝에 이렇게 쫙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쫙 있고. 되게 반가운 게 제가 이거 호주 갔었을 때 호주 갔었을 때도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강남도 이거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애플티비 4K 최근에 새로 나온 거 소개했었는데 고사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놨네요. 애플워치 밴드가 쫙 있는데 이 DP가 되게 마음에 드네. 잘해놨네. 그래서 잘해놨고. 신색상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데 전 이게 괜찮은데 방구석 컬러인데 색깔이 강남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벚꽃 색깔이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여기만 있다고. 이쁘긴 해요. 캐릭터 있다. 픽업존이 되게 큰데 딱히 제가 반겨주는 건 아니지만 픽업존이 되게 커요. 저는 계속 보니까 이게 끌리긴 끌리는데 이거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살게요. 네 시리즈 어떤 거? 14%용으로. 14%용으로. 잘 기다려주세요. 네. 처음. 그럼 최초예요? 맞아요. 오 대박. 결제 애플페이로. 애플페이로 사겠습니다. 제가 강남점 1호 구매자라고요. 야. 애플페이로 사겠습니다. 우우. 요 앵글 찍어줘요. 다 완료되죠. 아 다 했어요? 아 왜 찍어? 와. 됐네. 썼습니다. 오우.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네. 여기 한 번만 주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이 가을 고객님께서 애플 강남에서 처음 제품을 구매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축하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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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첫 조금매를 또 이렇게 애플페이로 하게 되니까 특별하고 기분이 좋은데 아이리스에요. 아이리스. 새로운 컬러 아이리스인데 짜잔. 이렇게 약간 은은한 보라색이고 기존에도 요거 썼었거든요 기존에도 요거 썼었는데 요 실리콘이 먼지는 묻어요 먼지는 묻는데 그래도 기기랑 제 핏되는 느낌이 좋고 좀 슬림한 느낌이 좋다 보니까 또 그립감도 좋아서 이거 다시 그래도 쓰게 되더라고요 빼서 깔끔해요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31일 5시에 오픈이 되니까 예약하셔서 오시는 분들 즐겁게 즐겨보시고 또 앞으로 이제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반드시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러서 물건 보시고 구입하실 거 Apple Pay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부는 것도 찍고 열심히 찍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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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도 됐고 와 근데 신경은 많이 썼다 이렇게 뜯는 포장까지 따로 있네 뭐가 나올까요? 그러게요 살짝 보이는데 아까 애플 강남 장식 로고랑 살짝 비슷하네 맞죠? 네 아 에코백 애플 강남 에코백이고 이거 특이한 거 있다 요거는 못 보던 패턴인데 애플 강남 홀로그램 스티커가 오오오오오오 지금 좀 떴는데?! 되게 쨍쨍해 되게 튼튼해가지고 좋은데 응 애플 강남이라고 애플 강남 오우 괜찮은데요?